아이스크림 케이크 안녕하세요 여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디저트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저하수 없이 다 먹음 아이스크림 케이크 너무 맛있어 매콤하고 달콤해요 양념장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참기름 매콤하고 매콤해요 참기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바삭바삭 단무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탕후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치에 소스에 들어가서 볶음물이 너무 맛있어요 밥 먹으면 더 맛있을까요? 치즈가 좀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거기에 배가 다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그래도 맛있을 거 같아요 치즈가 안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을 거 같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엉 아삭아삭 바삭바삭 참기름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리였습니다.